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기사 2021년 제2회 상과목 태양광발전 시공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수배전설비공사에 따른 전력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력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시력값을 나타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값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정격전압은 삼상효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퓨즈의 정격전압은 개통 최대 상전압으로 선정한다. 틀렸죠? 모든 정격전압은 선간전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틀렸습니다. 선간전압으로 선정해야 된다. 4번 정격전류는 전력표지가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며 시력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3번. 되겠습니다. 전력퓨즈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조물의 설치공사 순서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순서입니다. 구조물 설치순서는 1번 어레이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니은 그리고 어레이에 가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읗 그리고 어레이를 설치하겠죠. 디귿. 그리고 배상공사를 하고 점검 및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니은 기읗 디귿 리을 미용. 니은 기읗 디귿 리을 미용.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답. 이런 부분은 틀리면 안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전 검사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를 받으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는가. 7일이죠. 이런 부분도 틀리시면 안됩니다. 7일. 다음 문제. 태양광발전모듈 설치 및 조립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기존에는 3번으로 얘기했지만 이의제기에 의해서 4번까지도 정답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1번 태양광발전모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태양광발전모듈과 가대에 접합시 부식방지용 가스켓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태양광발전모듈의 가대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조립한다. 틀렸죠? 하단에서 상단으로 순차적으로 조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태양광발전모듈의 필요정격 전압이 되도록 1스트링의 직렬 매수를 선정한다. 틀렸죠? 1스트링의 직렬 매수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모듈 단락전류가 9A, 스트링이 4백렬일 때 직렬 차단기의 전격전류의 범위로 오른 것은? 4번입니다. 보시면 4A라고 했고 스트링이 4백렬입니다. 그랬을 때 20%의 여유를 줘서 4구 36에 1.2배 하면 43.2A가 됩니다. 그리고 전격차단전류는 전격전류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43.2 곱하기 2배 하면 86.4A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3.2보다는 커야 되고 86.4 보다는 각가나 이하여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천천히 보시면 틀리지 않을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